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전춤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남양주에서 왔는데 사실은 대학원을 이곳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료 시민입니다. 맞습니까? 네, 동료 시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부호 먼저 좀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참할 때 따라해 주시는데 윤석열을 탄핵하라가 아니라 탄핵하자입니다. 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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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니까 여러분들이 탄핵하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줘야 탄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탄핵하자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의를 타파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불의를 타파하는 시대정신, 헌법정신을 실형하고 계시는 시민들입니다. 잘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의전에 올라올 때 저희 보좌관이 살살하라고 했는데 살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남양주병인데 우리 남양주병, 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9월 달에 전당원 대회를 했습니다. 당원들이 모여서 우리 남양주병의 당론을 정하자라고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우리 남양주병의 당론! 윤석열을 탄핵하자였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답답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갑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성이 차지 않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거의 처음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탄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결국엔 올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했을 때 당에서 너 왜 그러냐 또? 왜 또 정쟁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로 다음 달에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통과시킨 예정입니다, 여러분! 검사 탄핵은 또 어땠습니까? 검사 탄핵 제가 작년부터 외쳤습니다. 결국 올해 9월 달에 검사 탄핵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이제 뭡니까? 윤석열 탄핵을 제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윤석열 탄핵!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먼저 외쳐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당에 전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민주당을 움직이신 겁니다, 맞습니까? 검사 탄핵 얘기 짧게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검사 탄핵! 우리 선정사당 처음 검사 탄핵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검사들, 불법 위법 저지른 검사들 계속 탄핵할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 탄핵이 왜 필요하냐? 이게 검사인데 하려면 장관 탄핵하지 대통령도 탄핵하지 왜 검사 탄핵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검사 탄핵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위법한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탄핵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검사들을 파면시키는 징계 절차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국민을 계속 살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윤석열 정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검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검찰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끝장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위법한 검찰의 본질을 달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검사 탄핵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가장 유효한, 유효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년 동안 공직에 못 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변호사 개협이 금지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검사들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도록 검찰 문화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검사 탄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 법기술을 동원하는 검사들 이런 검사들을 국회가 헌법으로 응징하겠습니다. 국회는 한동운도 탄핵해야겠죠. 한동운도 탄핵한다! 자, 국회는 국회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검사 탄핵, 한동운도 탄핵, 윤석열 탄핵 이런 탄핵 제도들은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탄핵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이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강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이 제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인 저는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각 지역위원회의 당론으로 전국 253개의 지역위원회가 모두 다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제도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이 뽑지도 않은 헌법재판만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들끼리 결정합니까? 이것은 국민주권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탄핵 제도는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라가 아니라 윤석열을 탄핵하자로 저와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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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